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인택환 이사장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관리보좌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인택환 이사장은 박근종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인 이사장은 아동의 차별과 체벌이 없는 따뜻한 사회구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